정말 이상하죠? 똑같은 보름달인데도 그렇게 보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름달을 보면 검은 부분이 있어요 검은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이 현무암지대입니다 즉 우리가 달의 무슨 바다라고 부르는 부분이 전부 검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 검은 부분을 보시면 토끼가 바로 보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던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토끼 귀가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방향으로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끼가 귀가 있고 이게 토끼 얼굴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요의 바다라고 해서 바로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내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편편하니까 달착륙선이 구를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내린 것이죠 그다음에 토끼가 팔을 뻗어서 절구공이를 들고 절구에다 방아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방아 찍는다는 얘기는 사실 보름달을 한 번만 쳐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름달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많이 토끼가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교회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밤에 꼭 한번 보름달을 찾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서양에서는 거울 보는 아가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손거울이고 이것이 백인여자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거울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고 손거울을 보고 있고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요 치마를 이렇게 펼치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마를 펼치고 앉아서 독서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남미 쪽에 가면 거대한 개가 달에 바짝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몸체고요 직계발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 직계발은 어디 있을까요? 뒷편에 있죠 이렇게 달을 부여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커먼 개가 달에 바짝 붙어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는 이것이 천문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초등학생들이 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달에 가면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숫자를 배워요 그런데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와 함께 격대 교육이라고 하죠 손자가 나란히 앉아서 누구야 저기 다리, 저기 옥토끼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오히려 우주에 대한 신비감을 키워가는 것이 천문학을 사랑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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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